와우, 맛있어 보인다. 기가 막히네. 건배! 막히네. 고춧가루. 비단멸 pond. 전체 공통메뉴으로 하는 후면이에요. 닭다리 닭다리 음료수 딸기 우유 고춧가루 소나무 적당한 양파 적당한 양파 자산소스 고객님들이 이 돼지 곱창에 선입견을 좀 깰 수 있는 그런 맛이 좀 나왔거든요. 거기에 이제 예산의 상징인 사과나무 훈연칩을 이용해서 곱창구이와 훈연 모듬에 베풀칩을 사용해가지고 냄새를 완전히 잡았습니다. 불향도 나면서 사과향도 나면서 반응이 뜨거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삽구가 곱창의 고장입니다. 백종원 씨와 같이 했던 예산 시장이 성공을 했습니다. 점점 활성화가 돼서 전체 먹거리가 있고 관광이 있고 찾아올 수 있는 제2의 예산 시장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곱창 안녕하십니까. 저희 집은 학교 곱창 창원에 위치한 살찐 곱창이라고 합니다. 제 얼굴이 케이크 첫째 한 10, 한 5년 정도 됐어요. 저도 다양한 일을 많이 했는데 요식업을 한 15년 하다가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그니처님은 백종원 대표님께서 원칭해 주신 훈연 모듬구이가 있고요. 목도리 전kg이라고 저번에 컨설팅 해 주셔서 이번에 이런 시장이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이마어로 husbands 푸른 닭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념장 고춧가루 고추 계란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소금 고춧가루를 깨끗하게 고춧가루 짠? 네 잔 한잔만 더 주세요 사장님 먹어야지 그러면 우리가 안주면 안 되지 맛보기 맛있네 감사합니다 짠 반갑습니다 그저께까지 고민했어요 뭐를 넣어야 하나 맛을 해야 하나 다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냥 가면 안 돼 다 끓여야 돼요 배후 방식으로 끓여서 곱창은 구워주시는게 아니라 저어주시면 저어주세요 프라이팬에 굴이 드시는게 먹겠습니다 어떻게 되실까요? 곱창이 종료를 살짝 나오고요 수낭이 어떻게 하면 고춧가루 곱창과 닭고기 조합을 시키면 어떨까 저희가 한 번 의뢰를 했었는데 더보프레에서 매식 개발을 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개발해서 상품이 나오게 됐습니다 닭고기가 들어가서 아이들이 먹기도 편하게 맞는 상품인데 다양하게 치즈사리도 추가할 수도 있고 면사리라든가 이름도 가능합니다 닭고기 조합을 시키면 영수증을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장사 잘 되시길.. 감사합니다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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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